비티비에서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비티비 리모컨에서 음량 버튼을 눌러 볼륨이 0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TV 리모컨 역시 동일하게 음량 버튼을 눌러 볼륨이 0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비티비와 티비 리모컨을 사용해 볼륨을 적절하게 설정해주세요. 음량 버튼을 눌러 볼륨을 변경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TV와 셋톱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HDMI선을 뺐다가 다시 꽂아주세요. 비티비가 커지면 소리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순서대로 따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영상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시도해주세요. 설치 환경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계속生活 appreciative. 지vu 자동차는 소요되어 television 보관륨이 1 Nordic 재경제ongo